복격 이가 자 부작격 에게서 에로하 잠꼬대 할정도 나와주셔야 돼 에게서 에로하 쌤이 집이 대치동이거든요 대치동에 학생들이 많은데 어떤 친구가 나를 알아봤나봐 쌤이 막 자전거 타고 갔는데 나를 딱 봤어 눈이 마주쳤어 뭐라고 인사할게 에게서 에로하 하고 지나가더라고 나를 보자마자 에게서 에로하가 생각날정도로 외운거야 너무나 훌륭한 학생이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 잠꼬대를 에게서 에로하 하면서 잘 수 있어야 돼요 에게서 에로하가 뭐라고 부작격 조사라고 그지